갑자기 노로 뭐.. 태세전은 뭐야? 갑자기 바깥다고요? 왜요? 갑자기 왜 바껴요? 난 세라에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거든? 근데 저렇게 물어보는 거는 별로 그렇게까지 막 대답해주고 싶지 않아 그게 애매한 게 뭐냐면은 만약에 탱크를 섞어버리잖아? 그러면 사락기를 배터리 잡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사클을 뽑는 건데 사클이 사락기를 방어해주니까 근데 그러면 탱크가 부족해가지고 히드라를 못망단 말이야? 그래가지고 난 저 조합이 좋으려면은 진짜 완전히 딴딸하게 잘해야 될 것 같아 진짜로 그니까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하면 물리니까 숙련도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차월이 근데 그걸 할 바에 그냥 바이오닉 연습하는 게 낫지 않을까? 바이오닉이 지금 나쁜 것도 아니고 근데 새로운 거 하는 거 인정하죠 왜냐면은 한 가지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가지고 아까 테란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노잼이거든? 한 개만 하면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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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물이 부족해 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 있는데 말이야 우리 병력이 공격을 받고 있어 어머무샤 녀석들이 우리 여왕이를 공격해주냐 신경을 보여줘 개군주가 더 필요하겠어 광물이 더 필요해 광물이 더 있어야 돼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 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? 광물이 모자라 광물이 mehr 스펃, 수근 안 돼 허워 여왕이 준비됐어 새로운 도전자, 릉장 ㄷㄷ 공주장 켜놓은거야? 화염차 많이 와봐 아니 화염차를 비합되어 아 왜 안들어갔어 방금? 왜? 이유가 뭐니? 아 뭔가 기가병인데? 변신한다 변신한다 안한다 한다 opponent 섬 어 섬 ㄷㄷ 히힛 야 깜깜씨 깔찍었네? 야 깜찍었네 여러분은 이 시간에 이 시간에 늦게 될 것 같아요 24시간에 이 시간에는 지금 아 이 시간에 더ør 5시간에 3시간에 띄워 3시간에 띄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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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 맙소사 대군지를 더 생폭 바구니 공격받고 있어 링크스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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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저행사들이 저와 공전증 그거 나 뭐야 왜 어떻게 여기로 가가는데 배스팅가스가 없어 배스팅가스가 더 있어야 돼 적과 공전증 배들 배스팅가스가 더 나아 배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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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ㄷㄷ 집중해 히힛 ㄷㄷ 히힛 5. 정목이 없으면 뇌이도 수킬을 것 같은데 5. 정목이 없어져서 6. 정목이 없어졌어요 6. 정목이 없어졌어요 ㄷㄷ 아 맞다 이거 연금 폐지 깜빡했네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으 r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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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 ㄷㄷ ㄷㄷ 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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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배스팅 간헐템이 고가- 배스팅가스 배스팅가스 배날라 배날라 근데 이 소리를 잘 안전하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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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ㄷㄷ 저 동물지대는 모두 채취했어 aman은 이죠 이렇게 이거는 는 이거는 에 이거는 사람이 부장 이거는 이거는 아 이끼리 ęp 이거는 아 근데 진짜 스피드있게 하는 느낌 누군진 모르겠는데 굉장히 스피드있게 하는데 아 근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... ㄷㄷㄷamy 저 광물 지대는 봤는데, 광물이 벌썩해! 돌깃하니까! 버쏠, 그건 안 돼! 버쏠 우리 전사들이 저것 도전 중이야! 저것이 저것 도전 중이야! APM을 올릴 시간이야! 저 광물 지대는 베스팅 가스가 더 필요해! 확장 타이밍! 니벌레가 공격받고 있어! 아이스팅 가스가 부족해! 광물이 부족해! 우리 병력이 공격을 받고 있어! 광물이 벌썩해! 광물이 벌썩해! 광물이 벌썩해! 광물이 벌썩해! 광물이 벌썩해! multiplied! 왤직으로 비싼 줄격이었어! 이 정도면! 광물이 벌썩해! 광물이 벌썩해! 광물이 벌썩해! 그렇죠! aska! 광물이 벌썩해! 광물를 절지했기 때문에 지금! 상당할 수 없는 중! 갑자기 역할을 누르지! 아이스팅 가스에.. ㄷㄷ 6,300 인데 되게 빡세게 하네 물론 내가 엄청 유리하게 했는데 좀 하는데 누구에요? 아 상대 전태양 선수에요? 아 그래? 애매말이 왜 낫지? 아 왠지 빡세더라 아 난 내가 분명히 유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왠지 빡세더라 아 맞네 반죽기가 똑같네 반죽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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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죽기